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제 95조 관계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부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의문부사하고 형태는 똑같은데요. 어떤 일을 할 때 관계부사라고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관계부사는 영어로 relative adverbs 이렇게 부르죠. relative는 관계를 나타내는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관계부사를 간단히 한마디로 설명하면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죠. 관계부사에는 where, when, why, how가 있는데 의문부사와 형태는 똑같죠. 이런 것들은 의문부사로 쓰이기도 하고 관계부사로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관계부사에도 관계대명사처럼 선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가 이끄는 문장은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죠. 그래서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을 형용사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관계부사에 where, when, why, how가 있다 그랬는데 선행사에 따라서 어떤 관계부사를 써야 하는지가 결정되죠. 자, 선생님이 간단한 표를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먼저 선행사로 the place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올 경우에는 관계부사로 where를 씁니다. in which이나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죠. 선행사로 the time처럼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올 때는 when을 씁니다. on which 혹은 at which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선행사로 the reason, 즉 이유를 나타내는 말이 올 때는 why를 씁니다. for which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선행사로 the way, 즉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면 그때는 how를 씁니다.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how의 선행사를 보면 the way의 괄호가 쳐져 있죠. 다른 관계부사들은 선행사와 나란히 쓸 수 있지만 how의 경우에는 the way how,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쳐져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how의 용법에 대해서 배울 때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죠. 자, 그럼 먼저 관계부사 where의 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부사 where는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선행사에 따라서 in which나 at which로 바꿔 쓸 수 있죠. 자, 일단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합쳐보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이것은 집이다. she lives there. 그녀는 거기, 즉 그 집에 산다. 이런 말이죠. 자, 이 두 문장을 접속사 end를 써서 합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서로 같은 것을 가리키는 부분이 the house와 부사 there니까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문장을 합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선행사를 the house로 하고 there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니까 접속사 end와 부사 there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관계부사 where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is is the house는 그대로 쓰고 부사 there를 관계부사 where로 바꿔서 선행사 the house 뒤에 바로 써주고 그리고 나머지 she live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다. 자, 어떤 집이죠? where 이하가 설명해 주고 있죠. where she lives, 그녀가 사는. 정리하면 이것은 그녀가 사는 집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관계부사절 where she lives를 보면 앞에 명사 house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 대명사를 써서 바꿔보죠. she lives there라는 문장에서 there는 거기에서, 즉 그 집에서 이런 뜻이니까 in the hous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house를 받는 대명사 있을 내용에서 in i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 she lives in it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두 문장을 and로 해서 연결해 보죠. this is the house and she lives in it. 여기에서 접속사 and와 대명사 it 대신에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겠죠. house는 사물이니까 관계 대명사 which이나 death을 써서 문장을 합쳐보겠습니다. 이 때 전치사 in을 관계 대명사 앞으로 보낼 수가 있다 그랬죠? 이 때 주의할 것은 in which 이런 형태는 되지만 in that 이런 형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관계 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가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자, 확인합니다. 자, 여기에서 또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생략해 보겠습니다. 자, 이 때 전치사 in은 문장 제일 뒤로 빠지죠. 자, 확인해 보죠. 와, 정말 복잡하죠? 같은 의미의 문장을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원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장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보죠. 결국 관계 부사 where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형태인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다음을 보죠. That is the house. 저것은 집이다. 자, 어떤 집이죠? Where my aunt lives. 나의 숙모가 사는. 정리하면, 저것은 내 숙모가 사는 집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where 이하를 보세요. 관계 부사가 이끄는 where의 이하가 내 숙모가 사는 집. 자, 이런 식으로 선행사인 the house를 수식해 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선행사 the house는 장소를 말하니까 장소의 관계 부사 where를 쓴 것이죠. 자, 이때 where는 in which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계 부사 when의 용법을 보죠. 관계 부사 when은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말일 경우에 사용됩니다. 선행사에 따라서 on which 혹은 at which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죠. 자, 그럼 먼저 두 문장을 관계 부사 when을 이용해서 합쳐보겠습니다. I don't remember the day. Mr. Kim left Seoul on the day. I don't remember the day. Remember,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Mr. Kim left Seoul on the day. left는 떠나다 혹은 남기고 가다, leave의 과거형이죠. leave, left, left 이렇게 변하죠. 자, 해석해보면 Mr. Kim은 그날 서울을 떠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문장을 관계 부사를 써서 합쳐보죠. 두 문장에서 the day가 공통이니까 the day를 선행사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I don't remember the day. 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서 on the day는 그날에 떠났다. 자, 이런 식으로 동사 left를 수식하는 부사구니까 관계 부사 when으로 바꿔서 선행사인 the day 뒤에 쓰고 나머지 Mr. Kim left Seoul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I don't remember the day when Mr. Kim left Seoul. 나는 Mr. Kim이 서울을 떠난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이번에는 관계 부사를 쓰지 않고 관계 대명사를 써서 바꿔보겠습니다. I don't remember the day와 Mr. Kim left Seoul on the day. 자, 여기에서 선행사는 the day로 잡으면 되니까 자, 일단 I don't remember the day. 여기까지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the day를 관계 대명사 which로 바꿔서 선행사 the day 뒤에 붙이면 되니까 I don't remember the day. which, 그 다음 나머지 Mr. Kim left Seoul on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전시사 on은 관계 대명사 which 앞으로 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I don't remember the day on which Mr. Kim left Seoul. 결국 예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확인해보죠. 자, 확인해보죠. I don't remember the day Mr. Kim left Seoul on the day. I don't remember the day when Mr. Kim left Seoul. I don't remember the day on which Mr. Kim left Seoul. 자, 결국 관계부사 when은 온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자, 다음 Number two It is the time when we must begin our work. 여기에 있은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이 시니까 특별히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It is the time 시간이다. 자, 어떤 시간이죠? when 이야가 설명하죠. When we must begin in our work 우리가 우리의 일을 시작해야 할 정리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서 when 이야의 수식을 받는 선행사가 더 타임으로 시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관계부사로 when을 쓴 것이죠. 자, 이때 when은 at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 at을 쓴 것은 그 시간에 이런 의미로 at the time을 쓰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관계부사 y의 용법을 보죠. 관계부사 y는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내는 the reason일 때 씁니다. reason은 전치사 for와 함께 쓰니까 for which로 바꿔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관계부사 y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합쳐보겠습니다. Do you know the reason? He didn't come for the reason. Do you know the reason? 당신은 그 이유를 압니까? He didn't come for the reason. 그는 그 이유 때문에 오지 않았다.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 for는 뭐 뭐 때문에 이런 의미로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죠. 자, 두 문장에서 공통된 부분이 the reason이니까 the reason을 선행사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for the reason은 그 이유 때문에 오지 않았다. 자, 이런 의미로 동사 come을 수식하는 부사구죠. 자, 그럼 합쳐보겠습니다. Do you know the reason?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쓰고 부사구인 for the reason을 관계부사 y로 바꿔서 선행사 the reason 뒤에 바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he didn't com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Do you know the reason why he didn't come? 자, 해석해보면 당신은 그가 오지 않은 이유를 압니까?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관계대명사를 써서 바꿔보죠. 자, 두 문장에서 공통된 부분이 the reason이니까 두 번째 문장의 the reason을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서 선행사 the reason 뒤에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do you know the reason which he didn't come for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전시사 for를 which 앞으로 보내보죠. 자, 확인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관계부사 y는 for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자,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This is the reason 이것이 그 이유이다. 자, 어떤 이유인지 why-ia가 설명하고 있죠. Why he was late for school 그가 학교에 지각한 정리하면 이것이 그가 학교에 지각한 이유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why-ia는 선행사 the reason을 수식해주고 있죠. 역시 형용사절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내는 말 즉 the reason일 때 관계부사 y를 씁니다. 물론 y는 for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다음으로 관계부사 how의 용법을 살펴보죠.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가 방법 자, 이런 뜻인 the way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자,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죠. where, when, why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선행사와 나란히 쓸 수 있었지만 how는 선행사 the way와 나란히 쓸 수가 없죠. 즉, the way how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e way만 쓰던지 how만 쓰던지 아니면 how 대신에 that을 써서 the way that 혹은 how 대신에 in which를 써서 the way in whic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how를 써서 두 문장을 하나를 합쳐보죠. tell me the way you solved the problem in the way tell me the way 나에게 그 방법을 말해줘. you solved the problem in the way 너는 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었다. 이런 말인데요. 자, 이 두 문장을 하나를 합쳐보겠습니다. 두 문장에서 공통된 부분은 the way니까 the way가 선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tell me the way까지는 그대로 쓰고 두 번째 문장의 in the way는 그 방법으로 풀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사 solved를 수직하는 부사구니까 관계 부사를 쓰면 되겠죠. 선행사 the way는 방법을 나타내니까 how로 바꿔서 선행사 the way 뒤에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를 쓰면 되겠어요. 자, 결국 tell me the way how you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된다는 것인데 the way how를 잘 보세요. 자, 이렇게 the way와 how는 나라에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럼 그냥 the way만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the way 대신에 how만 써보죠. 자, 이번엔 the way that을 써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the way the way in which 를 써서 표현해 보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모두 해석은 똑같죠. 네가 그 문제를 그 문제를 푼 방법을 내게 말해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하나 더 보죠. 이것이 그 방법이다. 자, 어떤 방법이죠? 하우 이하가 설명해 보이시죠. 하우 이하가 설명하고 있죠. 하우 대이 메이더 박스 그들이 그 상자를 만든 정리하면 이것이 그들이 그 상자를 만든 방법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하우 이하를 잘 보세요. 하우가 이끄는 절은 선행사 더웨이를 수식하는 형용사 절이 되죠. 더웨이 하우는 절대 쓰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더웨이 하우 이만 쓰던지 하우만 쓰던지 아니면 더웨이 뗏 혹은 더웨이 인 위치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이제 관계부사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관계부사의 주의할 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사의 도 관계대명사처럼 제한적 용법과 계속적 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한적 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제한적 용법은 관계부사 앞에 카머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은 관계부사 절부터 거꾸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일단 예문을 보겠습니다. Do you know the reason? 너는 이유를 아니? 자, 어떤 이유죠? Why he said so? 그가 그렇게 말한 정리하면 너는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아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hy를 보세요. 앞에 카머가 없으니까 제한적 용법이죠. why he said so?를 보세요. 이 문장에서 why 이하는 the reason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죠. 자, 이렇게 관계부사절이 관계부사절이 선행사 뒤에서 선행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 자, 이런 식으로 관계부사 부분부터 먼저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어요. 관계부사의 제한적 용법은 관계부사절 부터 먼저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다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자, 그리고 듣기 할 때는 정말 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되겠어요. 자, 이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죠. Sunday is the day when we go to church Sunday is the day 일요일은 날이다 자, 어떤 날입니까? When we go to church 우리가 교회에 가는 정리하면 일요일은 우리가 교회에 가는 날이다 이런 말인데요. when을 잘 보세요. 관계부사 앞에 카머가 없으니까 역시 제한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이하가 the way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을 보겠습니다. 계속적 용법은 관계부사 앞에 카머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석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되겠어요. 관계부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면 접속사 플러스 부사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자, 모든 관계부사가 다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죠. why와 how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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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사의 관계부사의 계속적 용법이 되겠어요. 이 때 관계부사 when은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문맥상 and와 then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죠. we went to 제주 우리는 제주도에 갔다. we're 그리고 그곳에서 we stayed for a week 우리는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정리하면 우리는 제주도에 가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카모 외어를 보면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외어는 문맥상 접속사 and와 부사 the어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자, 다음 문장 An old friend of mine 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중소유격이죠? 뜻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내 오랜 친구 한 사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 went to 부산 yesterday 나는 어제 부산에 갔다. when 그리고 그때 I met an old friend of mine 나는 내 오랜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다. 정리하면 나는 어제 부산에 갔는데 그때 내 오랜 친구 한 사람을 만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관계부사 왼 앞에 카모가 있으니까 계속적 용법이 되겠어요. 여기 외에는 문맥상 and then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선행사가 생략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관계부사 하우의 선행사 the way는 생략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하우만 쓰던지 the way만 썼었죠? 자, 그 밖에 다른 선행사들도 선행사가 특별한 뜻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행사를 생략하면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절이 아니고 명사절이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accident는 사고 이런 뜻이고 take place는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take가 과거형 took 이렇게 되었으니까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this is the place 여기가 그곳이다 자, 어떤 곳이죠? where the accident took place 그 사고가 발생할 정리하면 여기가 그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place where를 잘 보세요. 자, 이 문장에서 the place를 생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where 이하를 잘 보세요. 앞에 where가 이끄는 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없죠? 즉, 이렇게 선행사 the place를 생략하면 관계부사 where가 이끄는 절은 수식하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here 이하는 비동사 이지의 보호 역할을 하게 되죠. 따라서 where 이하는 주격 보호가 되니까 명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 This is the reason 이것이 이유이다 Why he came here 그가 여기에 온 정리하면 이것이 그가 여기에 온 이유이다 이런 말인데요. the reason why를 잘 보세요. 자, 이 문장에서 선행사 the reason은 생략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the reason이 없어도 why라는 관계부사가 있기 때문에 이유를 나타낸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선행사에 특별한 뜻이 없을 때는 보통 생략하게 되죠. 자,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the reason이 생략되면 why 이하는 이지의 보호가 되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자, 다음 문장 That is the place where we play in the afternoon. That is the place 저기가 그곳이다. Where we played in the afternoon 우리가 오후에 노는 정리하면 저기가 우리가 오후에 노는 그곳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he place where를 잘 보세요. the place를 생략하고 where만 있어도 장소를 나타낸다는 것을 금방 할 수 있죠. 장소 이런 뜻은 where만 가지고도 충분하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 where 이하는 이지의 보호가 되는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계대명사에서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상관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that이 있었죠? 자, 이 that이 관계부사로 쓰일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를 함께 보죠. 자, 간단히 말해서 that이 관계부사 when, where, why, how 대신에 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I don't remember the day that he left Seoul. I don't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자, 어떤 날이죠? that he left Seoul. 그가 서울을 떠난. 정리하면 나는 그가 서울을 떠난 날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 day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the reason을 잘 보세요.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내니까 관계부사 y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는 that을 썼죠? 이렇게 y를 that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복합관계부사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복합관계부사라는 것은 관계부사에 ever가 붙은 형태를 말합니다. 즉, wherever, whenever, how ever 이런 형태가 되죠? 자, 하지만 주의할 것은 why ever라는 형태는 없습니다. wherever는 뭐뭐 하는 곳은 어디든지 뭐뭐 하는 곳마다 이런 뜻이죠? 경우에 따라서 to, at, in, anyplace will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whenever는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으로 at, anytime, when 같은 말이 되겠어요. however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의미로 no matter how와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럼 예문을 살펴보죠. whenever가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뭐뭐 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he gets lost wherever he goes. get lost 그는 길을 잃은 길을 잃은 길을 잃다 이런 뜻이고 자, 다음 문장 call on은 call on은 방문하다 이럴 뜻이니까 he is busy he is busy 자, 다음 문장 you cannot beat him however hard you may try beat은 이기다 패배시키다 이런 뜻이고 however는 아무리 뭐뭐 해도 이런 말이니까 you cannot beat him 너는 그를 이길 수 없다 however hard you may try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정리하면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너는 그를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however를 잘 보세요 아무리 뭐뭐 해도 자, 이런 뜻으로 no matter how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바꿔보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 부사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요 자, 학생들 중에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를 아직도 구분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빈칸에다가 관계 부사를 넣어야 될지 관계 대명사를 넣어야 될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자,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설명을 잘 들으면 그 모든 것이 단숨에 해결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으세요 관계 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관계 부사는 접속사와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관계 대명사는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 절에서 주어, 목적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관계 부사는 단지 부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관계 대명사처럼 주격이나 소유격 또는 목적격과 같은 급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 부사 다음은 항상 주어 플러스 동사 이런 어순이 되죠 자, 이런 특징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들어갈 자리를 비워두고 관계 대명사를 써야 할지 또는 관계 부사를 써야 할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블랭크에는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이런 것을 쉽게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선행사를 찾아야겠어요 선행사는 더 하우스가 되겠죠? 이 선행사가 뒷부분, 즉, is on the hill에서 하는 역할을 따져보세요 집이 언덕 위에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블랭크에는 당연히 주격 관계 대명사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나 뜻이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위치를 써보죠 The house which is on the hill, is my uncle's The house which is on the hill, 언덕 위에 있는 집은 자,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 부분이죠 Is my uncle's, 나의 아저씨의 집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He lives in the house, blank they built last year 자, 선행사는 더 하우스가 되죠? They built last year에서 더 하우스의 역할을 보면 그들이 작년에 그 집을 지었다 자, 이런 식으로 더 하우스가 동사 빌트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당연히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나 뜻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위치를 써보죠 자, 확인합니다 He lives in the house, which they built last year He lives in the house, 그는 그 집에서 산다 Which they built last year, 그들이 작년에 지은 정리하면 그는 그들이 작년에 지은 그 집에서 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선행사 더 하우스가 He lives에서 하는 역할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 집을 그가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집에서 그가 산다 이런 의미니까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블랭크에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The house는 장소니까 where를 쓰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The house where he lives is very large The house where he lives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 부분이죠 It's very large 매우 크다 정리하면 그가 살고 있는 그 집은 매우 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The house black he lives in is very large 선행사 더 하우스가 He lives in에서 하는 역할을 보죠 그 집에서 산다 이런 식으로 얼핏 보면 부사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lives 뒤에 뭐뭐에서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 in이 있죠? 그러니까 in the house 이런 식으로 더 하우스는 전치사 in의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 되겠죠? 위치나 됐이 다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냥 위치만 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 부분이죠 It's very large 매우 크다 정리하면 그가 사는 그 집은 매우 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6장 의문무사 관계부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열심히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죠 고생 많았어요 job Let's have a look at the home select having a fail magic can of nap t happen